자, 2016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 그럼 갑과 을이 뭔 얘기하는지 봐야겠죠? 자, 갑은 뭐라고 그러냐면 뇌살을 죽음의 기준으로 린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실용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심폐살을 죽음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갑, 아닙니다. 뇌살을 죽음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사람의 인격은 심장이 아니라 뇌에서 비롯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폐사는 뭐야? 심장과 폐가 죽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죽음은 심폐사입니다. 뇌사는 뭐냐면 뇌는 죽어있는데 신체는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갑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뇌사도 죽음으로 봐야 된다. 그럼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의 신체,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죠. 갑의 얘기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갑의 입장은 뭡니까? 뇌사를 인정하자. 을은 뇌사를 인정하자 말자, 뇌사를 인정하지 말자. 이런 입장이죠. 을,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뇌의 명령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그 자체가, 생명 그 자체가 존엄한 것입니다. 그리고 뇌사 판정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갑니다. 1번, 뇌사 인정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가? 이러는데 갑은 뇌사를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존엄성을 침해할 수?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침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을은 침해할 수 있다고 보겠죠. 이렇게 보겠죠. 갑은 굉장히 을은 부정이니까 이건 아니고 이번 인간의 생명을 유용성에 의해 평가해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용성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굳이 따지면 을의 입장, 여기 실용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을은 동의하겠죠. 그런데 갑 같은 경우는 딱히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유용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있어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이것만 가지고 유용성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서 그냥 일단 을이 이것은 긍정하기 때문에 이원은 되지 않습니다. 4번 뇌사를 인정할 경우 다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다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는 갑도 동의하고 을도 모래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둘 다 동의하는 겁니다. 4번 인간의 인격은 뇌가 아니라 심장에 의존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저는 사람의 인격은 심장이나 뇌에서 비롯된다. 이거는 심장에 의존한다. 갑도 동의하지 않겠죠. 갑이 일단 X 할 것이고 그런데 을도 뭐라 그러냐면 을도 저도 그 생각에는 뭐한데? 동의한대. 그래서 이거는 을도 뇌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둘 다 틀렸고 5번 심폐사보다 뇌사가 죽음의 기준으로 적절한가? 뇌사 인정하는 거? 갑의 입장? 뇌사 안 된다? 을의 입장? 정답은 5번 뭐 하나하나씩 보기는 약간 복잡하지만 답 고르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